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듣기와 읽기 할 거예요. 그러면 듣기는 3번, 96페이지 펴보세요. 3번, 다음은 달라진 팬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팬활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의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하루종일 숙소 앞을 떠나지 않는 문제아 팬이 아니라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천사 팬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스타의 생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선물은 스타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보냅니다. 이런 팬들을 보면서 스타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이 늘어난다면 팬활동은 스타를 괴롭히거나 스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팬활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의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하루종일 숙소 앞을 떠나지 않는 문제아 팬이 아니라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천사 팬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스타의 생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선물은 스타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보냅니다. 이런 팬들을 보면서 스타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이 늘어난다면 팬활동은 스타를 괴롭히거나 스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팬활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있죠? 팬활동, значит, действия, да? поклонников, фанатов, они стали уже как... 발라ди굣다. их действия как... изменились. они стали по-другому себя вести, да? 스타의 얼굴이 라투 보겠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피워드죠? 이 라투, 이 라투. ну, хотя бы лицо увидеть, 누구? 스타. 보겠다고, 보겠다고. Я должна увидеть, я увижу, я увижу, я посмотрю, я увижу. 하루 종일, 하루 종일, это целый день. 숙소 앞을 떠나자는 숙소. 숙소는 모여? правильно. Это место ночлега, где звезда там живет. 숙소 앞을, перед домом, у дома звезды. 떠나지 않는, 여기 보면은 는, 떠나지 않는 문자, 펜이 아니라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이름을 하는 천사, 보세요. 천사는, 이게 또 앙길래, 펜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오, 제일 предложение 뭐가 많아졌어요? 뭐 때문에요? 때문에, значит, причину 많아졌어요, потому что стало больше каких фанатов 누가, 누가, 누가 많아졌어요? 펜, 어떤? 천사 펜, 알겠죠? 아니요, 제가 не хочу слово, фанаты, 아, поклонники, да? 천사 펜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потому что, стало больше, 어떻게? 아니, 아니라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아, вот 천사, 이게 또 앙길래, помогают людям,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네, 보세요.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여러분, 스타 이름이 있어요, и они от его имени совершают добрые дела. 좋은 일을 하는 천사 펜이. значит, таких поклонников называют ангелы, да? ангелы-поклонники, которые, значит, под эгидой, так сказать, имени своего любимого, я не знаю, артиста или спортсмена, совершают добрые дела. и вот здесь, аанира было. после ее, аанира, вернемся в начало предложения, от 게, муга аанира, что-то отрицается, отрицается все, что было сказано до этого, да? стая ольгу-ри-раду, по-гет-тагу, хару-ди-вис, уксу, апыль-то, надя-нан, музея, пение, аанира. значит, теперь не поклонники, которых называют проблематичные, да? проблемные поклонники, которые что? стоят и караулят, да? прямо у дома, где остановился актер, либо их люди там, да? звезда, ста. целыми днями. и они этим создавали проблему, да? а почему они стояли, караулили? ольгу-ри-раду, хотя бы на лицо посмотреть, да? ольгу-ри-раду, по-гет-агу. 그래서, мундея, а, крым-пене мундея. раньше, ира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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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раке пешки спектаклей, там сп Ballg Blink дверей, 그렇게 하는 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청사 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동생을 하고 싶어서, 라고 부를 계속. 이런 부분들을 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을 부를 수 있고, covertun 사 ito 개월 float für wongsa 들은 으 셋 EN 보세요 또 무엇을 해요? 아주 좋은 일이죠. 선물은 스타 대신 보세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스타한테 보냈잖아요. 이제 선물은 스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 어려운 이웃에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웃에게는 아래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같은 비행뿐이 말이죠. 이웃에게는 아래가. 이게 아래가 무한 것 많습니다. iker지 않으십니까? 비행뿐이 아님을 쓰에게는 저에게 그룹을 왜요? 이 사람에게 보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어려운 이웃에게 보냅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이런 팬들을 보면서 어떤 이런 팬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팬들, 천사 같은 팬들을 보면 스타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네, 보세요. 옛날에 스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제 팬들 때문에 많이 고생했거든요. 집에서도 못 나가고. 고마움. 고마움 고마워요. 고맙다. 고마움을 느끼고. 누가? 스타들이 느껴요. 그러니까요. 알기지 않으니? 이게 많은 팬들이 감소를 얻고. 네,ydd 저는요. 저는요. 저를 고마워요. 사이도 응원합니다. 만약에 췄들이다. 이렇게 감소를 얻고. 이렇게 감소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더 생각하는지? 이렇게 감소를 얻을 수 있게끔은 도 얻을 수 있게끔. 도 얻을 수 있게끔은요. 또 얻을 수 있게끔은요. 이 희야 Goth이. 힤야 기도다, 흐야 웨어, 그리고 힤야 기도다, 이론 활똥, 활똥도 늘어 나다. 늘어 나다, это увеличиваться. 늘리다, это вообще что-то расширять. 한국어 도 늘어 소요, вы можете сказать. 한국어, вы стали лучше говорить пару по-корейски. 늘어, здесь 활똥이 늘어 나다. 늘어 난다, 명. 그러면, здесь условие, если будет вот это, набирать, так сказать, вот такую скорость, то есть, такие действия будут, их будет больше. 펜 활동은, 무슨, чьи действия 펜? Стар을 피롭히거나, 보세요. 피롭다, есть глагол 피롭다. 여러분, 펜 활동은 Стар을 피롭히거나, Ста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네, 이거 보입니다. 뭐가? 피롭히다, я напишу на доске, разберем. 스타 pow On, 스타 주변. 피롭히다, это что? 피로움, это страдание, да? заставлять страдать, мучиться. 스타 주변에 피해를, 공차다, значит 피에, очер 길건, это все, что связано с окружением 스타. 피에, помните? да? то есть, приносить, наносить вред, ущерб. 이렇게 다, вот это и есть, наносить. 나중에 부정적인 생각도. 무슨 생각?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의했습니다. 이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찬 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티스트, 그의 아드스트를, 그리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예상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킨 것, 파킬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наблюдается. 이것이 지금 보이죠. 그럼 지금 칠판을 보고 한번 공부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피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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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공부에다가, faktiskt 저한테는 아플이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는 튀러스, 바로 그의 롱이도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적을 두고 저한테는 기회, 그리고 그의 롱이도 더 이상 이상이 한 사람이에요. 또 있어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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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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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구정적 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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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0 и только это все что связано с негативными какими-то 다음은 바쿠다, 바쿠다, 바쿠다 우리의 말은 바쿠다, 바쿠다 하면은 바쿠다 하면은, 바쿠다 하면은, 바쿠다, 바쿠다, 바쿠다 내가 돈을 담겨서, 바쿠다 하면은, 바쿠다 내가 8번을mer는 아이를 쓰고, 바쿠다 하면은, 바쿠다 하면, 바쿠다 하면은, 바쿠다 하는거죠 내가 8번을 다 나를 할 줄지 모르는 시간 알겠지? 여러분이 세트에서 구입을 빌려 합니다 이거 다 알겠죠? 이제.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읽기 시작합시다. 여러분 제가 밑에 있는 2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음은 경매행사의 안내문입니다. 무슨 안내문? 우리가 안내원 알잖아요. 안내문은 안내문, 행사, 행사의 안내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니고 경매행사의 안내문입니다. 경매는 아욱스원, 좋아하는 스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아욱스원이니까 아욱스원에서 뭐해요? 경매에서? 네, 스타의 어떤 옷이나 어떤 물건이나 갖고 있는 물건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스타가 아끼는 물건도 갖고 어려운 이유도 덮고. 여기 보면, попробуем перевести. 스타가 아끼는 물건도 갖고. 이거 갖고 가지다, брать, иметь. 물건. значит,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что? вещи. Вещи. Вещи какие? которые 스타가 아끼는. 아끼다, глагол. это 챙기ть, дорожить. 스타가 아끼는 물건.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도 덮고. 덮다, 덮다. это помогает, помощь. 누구를 어려운 이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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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значит, 이슈요. 이 방법은 кому нуждающимся. 한번 여기 살펴볼까요? 무슨 그림들이 나왔는지. 사이의 선글라스에요. 사이 알아요? 부사이. 네. 네. 오빠 강남스타일? 아마? 네. 선글라스. 여러분, 사겠어요? 네. 이거, 여러분 이거 선글라스를 사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알겠죠? 좋은 일이죠? 네. 이 선글라스는 보통 선글라스 아니에요. 그 사이가 아끼는 선글라스에요. 아끼다 알겠죠? 네. 또, что ценит. сам артист дорожит этим. 그 사이의 선글라스는. 그래서, 이제, 빅뱅의 자켓. 자켓 하면 뭐예요? 네, 구르트시카다. 치아 구르트시카, 빅뱅. 네. 아끼는 물건이에요. 다 여러분.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네. 오늘 그런 이야기 나왔죠? 피고스케이트에요. 네. 아, 이거 근데 피고스케이트는 피고르네 같다 아니에요. 이거는 스케이트. 그냥 스케이트라고 합니다. 스케이트. 그 다음에 가방. 둘 다. 누구 거예요? 김연아의. 김연아의 스케이트와 가방. 사겠어요? 왜 굽히지? 아, 네. 저도 김연아 좋아해요. 네. 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례. 경례잖아요. 경례 현사에요. 그래서 저도 사고 싶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 한 개요. 어떻게 하죠? 좀 더 비싸게. 더 비싸게. 그러면 이거 다 비싸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싸게 사지만. 근데 어떻게 좋은 점이 뭐예요? 맞아요. 이 돈을 우리가 비싸게 이제 돈을 많이 내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한테 너무 좋고. 왜냐하면 스타니까. 이거라도 갖고 싶어요. 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죠. 네. 제 생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스타가 아끼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애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장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스타의 애장품.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장품. 애장품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스타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자기가 아끼는 물건이에요. 스타의 애장품을 내고스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잡으세요. 무엇을 동물을 잡으세요? 아니죠?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는 шанс. 기회는 어떻게 할까요? 기회는 어떻게 할까요?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네. 이 기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이 정보가 제공의 Woody에 있기 때문에 그즈니라의 배우는 당신 if this artist, 이 스포츠가 회수는지, 이것을 Cash에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룸 키웨을을 자 Stand to it 이것이 유니깔를 자기 회수의 다스마의 시간도 알겠죠? 예장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장품. 알겠죠? 스타가 아끼는 물건에요. 예장품 판매 수익은 여러분 보세요. 예장품 판매, 판매, 팔다, продаж, 수익.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여기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가 배웠는데 데는 뭐예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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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여기 부과를 내는 곳. 아, 어디 돈이 가요? 어디 돈이 가요? 어디 돈이 가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알겠죠? 여기 사용됩니다. lighthouse. 자. gehört. 네, 손이 Never. 이 Cro stall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 사용합니다. 거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곳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의 행사는 어떤 행사는? 경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즘 스타 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읽기 1번. 다음은 스타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한 글입니다. 글입니다. 또다니는 비쌌다. 무엇을? 아, 비쌌다. 가을 주 스타는 어르실 수 있음이. 첫 번째. 스타는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우리가 알아요. 만들다, 만들다. 제가 만들어요. 그런데 스타는 만들어진다. 아오지다. 나시가 따뜻해지다. 좋아지다. 만들어진다. создаются. звезды создаются. 네, 이렇게 говорить так. 그 다음에 과거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가수가 되었지만. 여기까지만. 지만. 아, посмотрим, что вначале. 과거에는. 라인슈, 라인슈, 과거. в прошло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가수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수가 되었어요? 맞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만. 이제는 대중이, 보세요. 현재는,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대중이 원하는 노래 를 부르고. 대중이 뭐요? 대중이, это массы. 대중이, 많은 사람이 가수 로 만ды 로 진다. 원하는 노래 를. 원하는, то, что хотят массы, публика, 노래 를 부르고. 왜 그런 사람이 가수 로 만ды 로 진다. 가수 로 만ды 로 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획사, 기획사는 사, 기획사, 기획사, 기획사. Все они там планируют, все они распределяют, расписывают. Это все равно, что наша фабрика звезд, 기획사. Они планируют 도미, 도미, помощь,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поддержка. 기획사에, 도미, 필수적으로, непременно, 필수적으로, без этого никак. Без специальных таких структур,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созданием, формированием звезд, никуда ничего не получится, звезды не получится. 기획사의 도움을 못 받으면 스타가 될 수 없어요. 기획사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기획사는 어떤 외모가 뛰어나다 오늘은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유기사의 도움을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기획사의 도움을 못하는 하루에 놀라운 물을 피한 훈련을 살면서 기획사는 ceux 향해서 연예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연예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연예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느라고 이를 쓴다.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방송에 방송을 나왔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느라고 기획사에서 이를 쓰고 있어요. 이를 쓴다. 신경 쓰다. 노력하다. 보세요. это все очень стараются, прикладывают усилия. 이를 쓰다. 이렇게 두번째 칭경을 쓰다. 칭경을 쓰다. 이 칭경을 쓰다 더 беспокоятся. 이에요. 모, 모. 모에서요. 모, 모, 모. 아, 이켄예인의 방성에 더 나에게 하느다고. 기획사에서 만든 연예인의 이미지는 기획사에서 만든 연예인의 이미지는 기획사에서 만든 연예인의 이미지 기획사에서 만든 연예인의 이미지 기획사에서 만든 연예인 인정 그래서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Только через 방송을 통해서만, утверждает автор этой статьи. 그래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라고. 노래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뭐가 또 아니라요. опять 아니라. 노래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насколько хорошо играет. насколько хорошо поет. 지가 아니라. 가. 가. 잘하는지가 아니라. 대중에게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이가 아니라 대중에게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было бы 가. 가. важно сколько раз они будут мелькать на экранах телевизоров. как можно чаще, чтобы мы их видели. 그리고. 또. продолжает. 그 이미지를 대중이 얼마나. 그 이미지. 이렇게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 이미지를 봤는데. 대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насколько нравится. вот этот образ. всем нам. в публике. 좋아하는지. 에 따라. вот. 에 따라. следовать. 에 따라. 에요.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часто. и насколько. этот образ. людям. понравился. нравится. 타. 연애. 네. 네. и. вот. наступил. наступили времена. наступила. да. такая эпоха. когда. что. когда. уже. да. есть. вот такие. отличия. значит. става. йони. да. звезды. вот. потом. кто там. актеры. артисты. насколько. теперь. часто. нам. показывают. да. они. настолько. как. раньше. да. что. они. вообще. изначально. могли. делать. из них. готовят. звезд. хресо. цигом. митейны. цинму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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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 него. это ки. спа со Bilнец цитали 한테. ана. 있어요. 실력и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누구든지 누구든지. любую ста. ка делись ута. Аниё. 옛날에. 정말. 그런 사람이. как скажу. циво. моста. essent. 來 сузы. измена. 2번. 방송, чурен. Мальчик. цире. так. А. о... чурен, чуренеран. это смеется да? 많이 하지 않으면 스타가 되게 어렵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자식을 믿음 스타 얼굴 많이 볼수록 방송에 많이 나올수록 우리 또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이미지 좋으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편이 됩니다. 3번. 기획사는 연예인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맞습니까? 맞죠. 많은 노력을 한다고 뭐라고 했죠? 에쓰. 에 를 쓴다. 이슈 각 стараются.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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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타와 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문법은 이라도 스타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내라고 숙제를 안 했어요. 아니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네. 라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